지훈아의 아 제1ark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일 때면 빨리 오세요빨리 오세요 안녕 아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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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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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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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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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선특장에 왔습니다 네 주인공은 누구죠? 아이유 되게 즐기고 여기다 오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아이유 선배님 뵙고 싶었는데 완전 완전 드디어 뵈요 맞아 근데 언니 무슨 곡이 제일 듣고 싶어요? 아이유 선배님 곡들 중에서요? 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로 다가오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저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우리 아까 오면서 들었었잖아 눈을 내려올 때면 저희는 공연을 보러 갑니다 렛츠고 간다 오오오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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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콘서트장입니다 아이유 콘서트 팔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볼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이 손잡고 서로 전문의를 하러 활짝 꿈을 새겨 이들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사실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여운이 남아서 마지막에 진짜 울컥 했어요 특히 또 썸데이를 제가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연승하면서 썸데이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그랬는데 너무 울컥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썸데이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썸데이 썸데이 아이유 선배님 파이팅 사랑합니다 노래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사람들한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느끼고 갑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아이유 선배님 배우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더 빨리 무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게 완벽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와 짱이었습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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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 오지 마라 왜 울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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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컬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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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울보 수진이는 왜 울셨죠? 우리 수진이가 페이브 공식 울보거든요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갑자기 울는 불굴이 공식 울보는 고정도 많았고 저에게 큰 힘이 들여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영웅이 났습니다. 저도요. 아이유 선배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와닿았어요. 선물로. 연습생 때 이야기를 해 드려주시면 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아이유 선배님 말대로 반편지 들었으니까 오늘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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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절대 안 와갈 것 같아 절대 안 나가야 해요.